예 국민의힘 선대위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 선대위 구성의 구조적 문제 역시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선대위 회의에서 의견 충돌 뭐 이거 다반사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준석 대표가 사퇴까지 한 건 좀 너무나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저희가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대표 쪽을 비롯해서 선대위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사퇴를 최종 결심한 건 조수진 공보단장이 기자들에게 돌린 유튜브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조 단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외부 유튜버가 만든 영상을 기자들에게 돌렸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냥 이런 겁니다.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 정신건강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 이건데 이 대표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을 비방하고 나이가 어린 이 대표가 연장자인 조 의원에게 좀 때려 쓴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제목도 유튜브 제작자가 붙인 제목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당연히 불쾌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퇴의 명분까지 됐을까요?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어제 오전에 조 단장이 난 후보 말만 듣겠다 이러면서 이 대표에게 항명을 했다가 오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유튜브 영상을 기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이 대표로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오늘 그리고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이 조 단장이 사과하고 수습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이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윤 후보에게 나냐 아니면 조수진이냐 이렇게 선택을 압박을 했고요. 조 단장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조수진 공부단장의 처신 역시 참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조수진 단장 인선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 그 선대위 그 회의에서 조 단장이 윤 후보의 메시지라면서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통상 후보의 메시지를 전할 경우에는 자칫 호가호의한다는 비판을 받기가 쉬운데 조 단장이 그런 식으로 이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난 후보 말만 듣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표로서는 선대위원장 자리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당내에서는 조 단장을 가르켜서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이런 공개 비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당대표 앞에서 난 후보 말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선대위 공부단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초선의 조 의원이 꾀찬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인선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조 단장이 임명된 날 이재명 후보를 포르노 배우에 비유해서 논란을 빚은 것을 비롯해서 그동안 다양한 설화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내부에서도 본인이 마침 일정팀 회의까지 주재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들이 조 단장을 비판을 하니까 상당수 기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져 왔고요. 심지어는 자신을 비판하는 매체 기자들의 번호를 아예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부단장에 임명한 건지 그 책임이 윤 후보에겠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조 수진 단장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긴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처신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일이었죠. 울산 회동으로 겨우 봉합이 됐는데 20일도 채 안 돼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져버리는 건 대선을 앞둔 당대표로서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은 아무도 밥을 퍼줄 생각을 안는데 밥그릇부터 가지려 싸우는 꼴이라면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회 사퇴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사퇴기 전에 조수진 단장이 물러났다면 사퇴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가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수진 단장의 사퇴를 선언한 직후에 이 대표하고 짧게 통화를 해봤는데 복귀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짧게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선 여론이 악화할 경우에 당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항명 사퇴를 촉발한 조 단장을 서둘러서 경질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두 사람 모두 조 단장의 사과로 수습하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볼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대위 문제도 지적을 했던데 이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 후보 주변에 비대완 선대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크지 않은 듯 보이고요. 김정인 위원장도 저희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윤 후보가 이미 짜놓은 선대위를 이제 와서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장학적 영향력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번이 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 기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준석이냐 조수진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박만하고 비대한 선대위의 근본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